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사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될 때만 하더라도 현재 공식적으로 한 2,900여 명 정도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규모의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했을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그런 경찰의 고위관계자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처음 제기하니까 제한테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일선 경찰관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개입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를 중지해달라 이런 내용을 2020년도 한 5월 무렵에 아주 정상까지 올라간 그런 경찰 고위관계자들 지인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4.15 부정선거에 의혹을 제기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또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주로 관여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조직적 범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했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4.15 총선이 끝나고 한 2년 정도가 지났고 이번에 3.9 대선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조력자나 부역자나 협력자의 위치에 거친 것이 아니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에 대한 그런 엄중한 의무와 역할을 반기하고 완전히 그냥 그 유범처럼 선거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와 같은 도표만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또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3.9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나타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각 후보별로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계적 변칙이라도 표현하지만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외부 개입 없이 표현할 수 없는 정치 성향이 드러난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같은 선거 데이터가 서울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관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울인뿐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이런 업투표소 레벨까지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 행위가 바로 포착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그런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예를 들면 서울의 특정 지역에 국한됐다 그렇게 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런 것은 부분에 거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3.9 대선을 통해서 아주 확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의 조직 범죄를 뺨칠 정도로 그렇게 전국에 걸쳐서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에 관여했다,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가의 공적기관이 이렇게 불법 선거나 불법에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돼 가지고 사용된 것은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3.15 부정선거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3.15 부정선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불법 부정선거의 헌법기관이 관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한 번에 거친 것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2021년도 4월 7일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동시에 우리에게 익숙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바로 이런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규모의 그런 부정선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제어하거나 견제하는 그런 일체의 국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정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줘야 될 정치인들이 일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황교안 그런 후보와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 서서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제기했던 모 후보에 대한 선거법 그런 위반 사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이런 보도를 본 것 있습니다. 그 보도를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저는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 이 양반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밭에 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의 하수인 심하게 좀 이야기하면 종놈처럼 눈치를 설금설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정치인들이 법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딱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엊그제 보셨지만 이것이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박원순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붙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도 모두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초 강남 송파도 모두 다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런 기막힌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했다라고 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청장 선거를 모두 다 압권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구하고 송파구까지 더불음위당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다시피 사전투표의 대규모의 조작에 대한 의심이나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만드는 그런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더 기막힌 거죠. 경북지사하고 대구시장을 제외하고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다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장 17가 가운데서 15개를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시민들이 그냥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선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이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개입은 그냥 국부적이거나 아주는 지역적인 정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그런 조작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일반 뿐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적 쇄신과 청산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선거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정권 하에서 공수처를 비롯해서 모든 제도가 중국 제도를 벤치마킹 본받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막히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 문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거의 모든 공직선거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관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망가진 겁니다. 조직 그냥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리가 아닐 정도까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선거결과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 부정에 관여하더라도 처벌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다 지방의 법원장이나 판사가 맞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법관이 맞기 때문에 선거와 같은 모든 종류의 소송은 다 선관위의 선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에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관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맞고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판결을 법원장이나 대법원이 맞고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시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방송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런 시민들이 생업에 열심히 활동하시면서도 이 선거가 대한민국 선거가 보통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특정 정치 세력도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석구석 지역의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불법 부정 선거에 관리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억지라든지 그냥 주장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선거의 불법 부정 사례가 바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쇄신과 인적 청산 문제와 함께 완수가 돼야 그래야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그와 같은 헌법의 우리의 가장 핵심 요건을 바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공화국으로서 우리가 그런 신분이나 위치를 계속 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생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